네비 형님이 자위기구를 샀다 자 드디어 자위기구 우리 모솔드를 위한 네비 형님이 희생하면서 이 모솔드를 위해서 이 자위기구를 샀어 자위기구를 자 자위기구를 샀는데 자 봅시다 뻥이고 그럼 안되고 자위기구를 못먹을 자위가 필요해 널린기 여자인데 자 시가잭을 이제 만도 시가잭을 주문했는데 중국제거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네비 형님이 다시 반품했습니다 그림이 틀려 이미지가 이미지만 같아도 쓰겠는데 이미지가 틀리더라고 그림이랑 틀려온 물건이랑 써도 문제없는데 중국제거는 왠지 찝찝해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다시 주문했어요 이제 이게 과연 이게 중국제거면 또 반품해야 되니까 이게 무연잎이래야 되니까 잘봐 아니 무연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자 고스타뮤 레이덱 야 왔다 뭐가 왔다 네 매딘 꼬레아 매딘 꼬레아 예 만도 시가잭 만도 시가잭은 중간에 이렇게 점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선이 이렇게 더 있어요 이렇게 5개가 2개, 3개, 4개, 5개들이 택배비 별도로 하고 5만원이에요 토탈 5만 5천원인데 이게 뭐 좀 아끼려고 내가 뭐 개돼지 해보겠다고 내가 이걸 뭐 5천짜리 샀다 그거는 뭐 중국제거는 랜덤이 랜덤 그냥 그냥 망가진다고 망가진다고 봐야돼 사면은 10개면 뭐 한두개는 불량이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파인데라이브 스쨍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그것도 무슨 짝퉁인지 무슨 벌크인지 샀는데 야 10개인데 10개인데 3개가 불량이더라니까 파인데라이브 시가잭도 오리지널은 좋은데 가리지널은 별로야 이 짝 너무 마음에 들어요 추천해 비싼게 좋은거에요 뭐든지 비싼거 사 같은 금액에 같은 모양에 싼거는 좋은데 다른 모양으로 싼거는 사면 안되지 같은 모양으로 싸는거 산거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은거에요 사람도 그래 우리나라께 좋아 우리나라께 좋아 딱맞아 좋아 딱맞고 좋아 우리나라가 좋지 국산품을 애용하는게 애국이지 뭐 일본이 싫어요 하고 차이나꺼쓰고 이 개돼지들 어 일본이 싫어요 하고 차이나꺼쓰고 이 개돼지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이지 8월 15일하고 3일절만 일제꺼 안쓰는 놈들은 뭐야 어? 야 8월 15일하고 3일절만 일제꺼 안쓰냐 그러니까 이제 8월달하고 3월달에 세이드라고 하면 또 잽싸게 또 사요 이 개돼지들 이거 알아 이 개돼지들 어? 일본이 싫어요 하고 그림들 집에 가잖아 애새끼들 전부 다 일제꺼 써 내가 내 눈깔을 봐서 난 직접 얘기하는거야 난 개소리 안해 일본이 싫어요 하고 내 아는 사람 애새끼 게임기 닌텐도 쓰던데 지금 노재판 써 붙이고 당기고 개똥 쓰레기 같은 정신나간 새끼들이지 어? 아휴 쓰레기들 난 이해가 안가 응? 내 증인이 그래 일본이 싫어요 하고 짚고서 까면 애새끼 렉서스 어 일본이 싫어요 하고 애새끼 렉서스야 그러니까 이게 개돼지 나라도 아니고 이게 일본이 싫어요 뭐가 싫어 이 새끼야 좋으면 쓰는거지 야동은 일본께 제일 재밌어 새끼들아 시리즈별로 난 다 봤는데 이상 네비 형님이구요 여러분들 국산품 애매하는게 곧 애국이고 중간중간 농화한거는 좀 넘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냐